아 배고파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왜? 아 그러네 빨대 다른 거 달라고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덕분에 사진 번졌잖아 번진 게 맞는지 모르겠지 그니까 오 저 바깥에 자리 좋네 오 거긴 그냥 별채 같은데? 야 잠자다 모르는 거 하려면 빨리 내려왔어 아 배가 뻗어질 수도 있어 내려오기도 힘들어 오 오 좋네 좋다 오 공포영화 보기 딱 좋아 야 여기 좋네 야 여기 보조게임 할 것도 있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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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누워 있자 누워 누워 오 저 집 조경을 잘 해놨다 오 여기 되게 동네가 뭔가 좀 걷기 좋다 그러게 눈 큰 새우 방수하라고 차로 가면 바로 가야되네 광어랑 돔 먹을래? 그러자 광어랑 돔이랑 이렇게 하자 드디어 전장 맛있겠다 한입만여 잘 왔어 고맙습니다. 황돔 처음 먹어봐 들어줘? 고마워 감사합니다 식물 왕만딱 이거 매워? 뭐 먹었어? 식물 왕만딱 고기 고기 소고기 수지신분은 특별히 도우셔야 될거에요. 이왕의 집도는 오직 잘 도우고 택배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. 저쪽이 이거에요 그 벽은? 잠시 매우 기와 여기 집으로 Ernestore 다가와서 아르바이트 장김! 아르바이트 와! 와인 소금 안녕하세요 시원해 보인다 김치 나도 많이 넣어 아 나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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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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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저거야 건물이 다 크네 잔 색깔이 예쁘다 저거 공항에서도 봤는데 저게 여기랑 같이 아는 거 같구나 여기랑 그 특성부랑 좀 이런 젊은 어 그런 느낌이네 아 이게 레몬에이드야? 몰라 맛있는지는 못 봤어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오 짠은 여기다 넣을 텐데 응 대장으로 하세요 뭐라 그래? 오 뭐 털쭉해 내가 먹을 게 못 될 거 같아 이거? 그러네 네 우리 타봤어요? 네 저희 그때 저희 방어 보여주고 한치 맞어? 맞아 대박 진짜 신기하다 제가 빌고 빌었는데 아니 기사님 차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랬거든요 캐리어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한 달에 끝이 단나보다 대박 신기하다 저희 지금 이제 가거든요 어 맞아 맞아 어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차 광어 그 광어 그 광어 저기 저기 맞지 맞아 그 조그만 광어 나와서 어 거기 살고 있는 거 맞아 그 제주도 3대 절경도 소개시켜주시고 그거 기억해요 맞아 맞아 난 워낙 사람들을 많이 태우니까 그니까요 미안해요 기억을 못해서 아니 괜찮아요 광어 얘기하니까 훅 맞아요 광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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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님밖에 안 보여주실듯 맞아 광어는 바로 있지 이 차가 제일 좋더라구요 아니 당연하죠 그 이후에 다른 차 많이 탔는데 당연하지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차잖아 응 난 거짓말 아니래니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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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은 차였어 응 진짜였어 엉시해 봐 엉시 엉시해 봐 엉시해 봐 아 제 옷이 커준다 고마wed LA 일단 한 번 가보자 제이엔아 네 공식 보고싶지만 운동 진짜 애매하네 애매해서 이거는 여기랑 여기도 먹어요 우리 가운데 잖아 우리 가운데잖아 이게 뭐에요? 餅 무슨 약국이 유명한 일일이야 그쪽에서 300명으로 나다 보면 무슨 약국이 유명한 반응이 있던데 우리야? 박약국? 박약국이 뭐? 박약국이 뭐인가? 박약국인가 뭐 이하튼 그 나이는 아니에요? 사과정 서울은 아침에 때 약간 아프거든요 날씨가 진짜로 하늘이 너무 예뻐 왜 안 뱉어? 왜? 이거 본거야? 너? 아는머리가? 아는머리가?